Practice. 가능, 희망, 필요, 의사표현하기 1. 워샹 슈어 한유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2. 워능 카이처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3. 타야오 슈어 한유 그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4. 니 인가이 쪼 쪼예 너는 숙제를 해야 한다 5. 니 퀘이 카이처 너는 차를 운전해도 된다 6. 타야오이 카이처 그는 운전하기를 원한다 7. 타 데이 쪼 쪼예 그녀는 숙제를 해야 한다 8. 워후이 카이처 나는 차를 운전할 줄 안다 9. 워데이 슈어 한유 나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10. 타먼 유언이 쪼 쪼예 그들은 숙제하기를 원한다 10. 타먼 유언이 쪼예 12. 타먼 유언